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냐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될 거니까 두려워할 거에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은 폐맛뿐이라는 사실이 불타워 반응 승리 승리 승리